압수수색 영장 범죄를 의심할 만하고 그래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해서 영장이 나온 거죠 영장이 나왔는데 유심칩에 대한 영장이었습니다 그게 또 무슨 의미죠 왜 하필이면 유심칩 유심칩에는 통화의 주요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죠 정보라든지 다른 통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화번호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정보가 기록이 됩니다 유심칩을 확보를 하면 다른 하드디스크를 확보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내용도 웬만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내용이 확보가 되면 다시 휴대전화의 메모리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추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법원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영장을 발부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죠 아니 법을 지켜야 될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조국 전장군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얌전히 갖다 바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몸싸움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인멸 혹은 증거의 훼손이라든지 또는 훼손에 우려가 될 만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이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했다 제지하기 위해서 막아섰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아마 충돌이 생긴 것 같고요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부장검사, 압수수색을 나온 부장검사가 자기 자신을 때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유신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거 벌써 7월 23일에 발부됐네요 7월 23일에 발부됐으면 빨리빨리 갔다 와야지 여태껏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동훈 검사장이 오면 그것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고 또 제시 제출을 안 하니까 사실 이런 경우는 검사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굳이 이렇게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제출할 때까지 좀 기다려요 기다려주는 거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출이 안 된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미 제출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려준 건데 여기서 또 한동훈 검사장이 핸드폰에 손을 대니까 이걸 막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구장검사가 그걸 제지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한동훈 검사가 배포한 자료에다 보면 구장검사가 몸을 날려서 자신을 어깨를 누르고 했다 이런 거 보니까 더군다나 소파에 앉아있다가 소파에 있는 탁자를 뛰어넘어서 몸을 날렸다라는 거 볼 때 이거는 그냥 폭행하는 장면이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거는 앉아있다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렸다 이렇게 북 날라갔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제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검사장 측의 입장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일 한동훈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 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공권력을 이용한 독재킹이다 일단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독착했고 그리고 영장을 읽기 시작해서 법에 보장된 변호인 참여를 요청했고 또 자신의 휴대폰으로 변호인에게 전화를 해도 되는지 물었고 바로 사용을 허락했는데 휴대폰의 변호인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기억하지 못하니 이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어서 전화를 하기 위해 자기 휴대폰 비번을 풀려고 하니까 정진웅 부장이 갑자기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검사장의 팔과 어깨로 움켜쥐고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해서 얼굴을 눌렀다 그래서 목격자가 다수 있고 재지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폰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당연하죠 당연하죠 비밀번호를 딱 풀고 나서 삭제 이거 하나만 누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변호인의 전화번호는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하면 되죠 당연하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리 왔는데 지금 바꿔달라 또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지 압수수색을 들어왔으면 그걸 내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러네요 진짜 이거 완전히 그래서 지금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양쪽 다 내용을 다 같이 보도를 하고 있긴 한데 다행이네요 한동훈 얘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넣어주고 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한동훈 검사가 썼던 그 내용 그대로 그걸 해보면 앉아있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탁자 위로 몸을 날려서 자신의 어깨를 잡았다라고 한다면 전형적으로 제지 다급하게 제지하는 행동을 제지하는 모습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정 부장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정 부장이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서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 두드러 패려면 이렇게 안 하죠? 네, 인지로 패려면 두드러 패려면 이렇게 안 하지 이거는 분명히 제지를 하는 장면이죠 제지를 하는 장면인 거고 7월 23일에 발부가 된 영장이었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했다면 사실 이게 뭐냐면 영장 집행 기한이 보통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이 다 돼가니까 이제서야 더이사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또 미룰 수 없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에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7월 23일이라고 그러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 날짜상으로 보면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를 기다려 결과를 기다렸다가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실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거를 눈앞에서 인멸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이니까 네 그거를 제재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독직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도 고소하겠네요 우리가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네 희한 찬란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변명거리를 듣고 지금 우리가 검찰이 이렇게 정말 망신을 당할 수 있구나 뭐 집행을 하러 간 부장검사를 팬 거예요 사실 되게 당황스러운 게 이게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전화 안 통해서 날씨 아니었습니까 그 뭐 저기 법질서를 위반했네 어째네 그 사건에 개입을 했네 말았네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노골적인 개입을 등에 얻고 사실상 수사팀을 아주 경멸하는 능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글쎄 이래도 되나 싶으네요 법무부 장관은 일개 장관이 포샵질한다 이따위로 막말을 하고 자기를 수사하러 온 사람은 두드러 패고 이 안하무인도 이런 이게 뭡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의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이 상당히 위계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수사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해보니까 지금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 같으면 사실 구속을 피하기 어렵고 기소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거꾸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비슷한 류의 대화 녹취록이 나왔고 이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즉 구속이에요 그렇죠 아니 검찰 같은 경우에 지금 정경심 교수의 꾸기 문자 강남 건물주 문자를 유죄의 증거로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동재와 대화 녹취록 같은 경우는 빼박진 거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자신이었다면 이 정도 나왔으면 딴 걸 뭘 갖다 보셨어도 유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죄가 아니라도 유죄를 만들 수 있으니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자신이 저항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이 수사를 정치적인 어떤 논란거리 논쟁거리로 만들고 가고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 뭘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의도인과 동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한다는 것으로 바로 이제 모든 하나 액션 액션 하나가 정치를 의미한다는 얘기를 스스로 공개하는 거라 다름없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10%로 야권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윤석열 총장이 내 이름 넣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이제 이제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즐기고 있는 것 같아 맞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한동훈 검사의 오늘 이 난동 역시도 정치적인 액션이다 정치적 논란거리 정치적인 어떤 분쟁거리 또는 이슈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국 장관의 아들 조원 씨의 상장 하단부를 오려서 조민 씨 표장장을 만들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조원 씨 상장의 하단부와 조민 씨 표장장의 하단부부는 똑같아야 되죠 그렇죠 달라 다른 게 입증이 된 거예요 제가 저희가 확인을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조원 씨의 상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제가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해서 보니까 눈으로 봐도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확연히 달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동양대학교의 동자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양대 위치를 한번 보세요 동자 위치 거기 여기 보면 은박 동그란 은박에 양자 밑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양과 대 사이에 와 있어요 그리고 거리를 좀 보세요 거리가 지금 조금 한 글자 이상 들어가죠 동자가 같은 글자가 저 사이에 한 글자 이상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민 씨 걸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민 씨 걸로 볼게요 어머 이거 뭐야 동자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동자의 위치가 상당히 왼쪽으로 와 있고 글자도 확연히 커 보여요 그리고 사진에 찍힌 글자에 다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요 그리고 동자의 위치를 보세요 동자의 위치하고 그 위에 있는 은박하고의 위치 은박하고의 거리 이런 걸 보세요 거리랑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거리는 확실히 좁아졌죠 아니 근데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그냥 그냥 일자로 자르면 은박이 은박을 비켜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충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처음께 조원 씨 겁니다 네 조원 씨 그 조원 씨 거의 아랫부분을 잘라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고스란히 붙이면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양대학교라고 적혀있는 글자하고 위에 은박하고의 차이가 되게 좁죠 그래서 이 정대로 하게 되면 옆에 직인 부부나 직인 부분까지 다 자르면 이게 은박을 침범하게 됩니다 침범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도저히 밑에 거 그러니까 조원 씨 상장을 가지고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결론을 보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포토샵에서 잘라내도 이렇게 꾸불꾸불 꾸불꾸불 이렇게 잘라낼 수 있습니까 아 아니 그렇게 잘라내면 이런 파일이 있다고 할 수가 없죠 볼 땐 이건 파일을 두 개로 쪼개야죠 자 이거 보세요 이 파일이 나왔다고 지금 이걸 갖고 뭐 이걸 pdf로 만들어서 뭐 어쩌고 해가지고 msword로 불려와서 이걸 그랬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것과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네 보면 동양 동자의 위치가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은박지와 이 사이 간격도 확연히 차이가 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직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인 직인을 보시면 여기 여기 직인이 길쭉해 아 이거 그거는 이제 사진인데 외국 사진의 외국 사진의 외국 현상이라서 그렇고요 거기 보면 동양 대학자의 학자의 그 위에 글을 한번 보세요 어 번졌어 네 거기 번진 거 하고 번졌어 네 그 번진 거랑 여기에 달라 다르죠 네 보시다시피 여기는 보면은 번져긴 번졌어도 이게 그 사이에 물 같은 게 없어 네 간격이 있죠 네 간격이 위에 회가고 그 조민 씨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구분이 갑니까 안 가지요 이야 번졌죠 심하게 번져서 구분이 안 가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길게 보이는 거는 화면상의 외국이라고 치고 아 그건 이제 저 사진을 이것도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이렇게 왜 어떻게 직사각형으로 나오나 했더니 네 자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찍었을 때 위에서 이렇게 찍으면 약간 위쪽에서 찍으면 밑에 쪽이 더 외국이만 나와요 네 그래서 바로 위에서 이렇게 찍었으면 괜찮은데 약간 이렇게 찍으니까 이렇게 외국이 나온 걸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비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번져 있는 부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 그 다음에 동양대학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차이가 나죠 아니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 이걸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원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아들의 상장을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하기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나왔죠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명확하다 이제 더 이상 더 얘기할 것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충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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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